자, 회팀은 출발이 가진 편이란입니다. 사랑! 자, 김치전부터 출발! 동거와 표정아씨! 동거와 표정아씨! 동거와 표정아씨! 이 운명 속에 너희의 이름을 불러고 다시 볼 수 없던 사랑은 살아 통과! 우리의 통! 사랑아! 나를 조금 따라가지 마 나만 좀 더 달려가는 다시 나를 찾을 때 통과! 심리! 심리! 사랑아! 언제나 그때 말을 자꾸 다해도 그때 내 맘에 계속 가서 그 눈에 볼수록 통과! 사랑아!